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또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말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새로운 한날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광야에서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생명양식은 10편 95편 10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지도자를 원망함으로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원망하였죠 그리고 더 나아가 직접적으로 또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민숙이 21장 5절 말씀 보세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되 하나님도 원망하고 모세도 원망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광야 40년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원망이 초래한 구체적인 모습들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내내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고 또 하나님의 기쁨거리가 돼야 되지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10편 95편 10절 말씀 보세요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이렇게 40년 동안 근심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첫째로 근심거리가 되는 자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10편 아까 95편 10절에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죠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자 미혹은 히브리어 타아로 비틀거리다 동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말을 듣고 마음이 동요됐다는 거죠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욕기서 12장 25절 말씀 보세요 빚없이 캄캄한 대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이 비틀거리기가 히브리어 타합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오직 천성을 향하여 말씀만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근심거리가 된 자들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도를 알지 못하는 백성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까 10편 95편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도는 히브리어 데레크로 길 또는 말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알지 못한다 알지는 야다로 깨닫다 동치마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고 말씀에만 붙어있는 사람은 결코 뜻과 상관이 없는 말을 들어도 마음이 동요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과 하나 되지 못한 사람은 사람 말에 그냥 휙휙 움직이고 갑자기 사람이 돌변하는 거죠 큰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내내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조사하는 자들입니다 10편 95편 9절 말씀 보세요 그때의 너희 열저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탐지하고는 히브리어 반으로 조사하다 검사하다라는 뜻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조사하는 것은 큰 범죄인 것이죠 이렇게 가로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반대편에 쓰게 된다는 거죠 10편 78편 18절 19절 말씀 보세요 저희가 저희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인 식탁을 준비하시리야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시험했죠 결국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다 영어로는 Again God 하나님께 반항하며 반대로 나갔다는 뜻입니다 10편 78편 40절 41절도 보세요 저희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이나 있었던 것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제3시험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도다 이렇게 결국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반항했다는 표현과 대구를 이루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40년간 참으시고 가난한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8절 19절 말씀 보세요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또 가난한 땅 일곱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우서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또 그 참으심 때문에 우리가 버림을 받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휘선 바가버람 목사님께서는 잊어버렸던 만남 408페이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 마음이 무뎌져 감사치 않고 원망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근심이 되며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늘 마음에 감사가 넘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어서 당당히 천국에 입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내내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고 또한 40년 동안 하나님을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조사하는 어리석은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우리도 이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늘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천상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아니라 자랑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돌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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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